계십니까? 아, 여기 계셨네요. 무슨 일이에요? 저, 그때 주셨던 반찬똥 씻어서 가져왔습니다. 여기요. 저기, 어제는 죄송했습니다. 처음이라 의욕이 과해서. 화나셨으면 화 푸세요. 저 화 안 났으니까 그만 가보세요. 제가 땅은 파놨으니까요. 내일 와서 모종 심는 것만 가르쳐주세요. 전 이만 밭에 가봐야 돼서요. 아, 이리 주세요. 가는 김에 제가 들어가 드릴게요. 아휴, 아니에요. 제가 해도 돼요. 아, 좀 주세요. 여자 혼자 들긴 무거워 보이는데. 아휴, 됐다니까요. 아휴, 그만. 갑시다. 아, 저기, 두세요. 그냥 제가 들게요. 아닙니다. 밭으로 가면 되는 거죠? 네? 어떻게 해. 아, 이리. 어쩌면 안 안. 두세요. 제가 할게요. 아닙니다. 제가 한 건데요. 아휴, 드시라고요. 그러게 제가 한다니까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. 아이고, 시끄러워, 응? 잠 좀 잘 했더니... 아이고, 성의 양반 아니세요? 아, 예. 장영신과 어르신. 그대, 우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?